안녕하세요 책읽기 좋은 날 여운입니다. 만성피로와 소화불량, 두통, 변비, 비만 등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달고 사는 평범한 증상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 몸의 심각한 경고 메시지로써 암, 심혈관 질환, 뇌졸중, 당뇨 등 심각한 생활습관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 즉 살찌고 피곤하고 우울한 이유들은 바로 독소 때문인데요. 사실 우리 몸에는 원래 스스로 독소를 해독하고 배출시킬 수 있는 훌륭한 해독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많이 먹는 식습관 때문에 소화기관이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우리 몸의 에너지가 해독 시스템을 가동시킬 여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몸속에 쌓인 독소들은 몸을 붓게 만들고 변비와 두통, 우울증의 원인이 됩니다. 독소를 배출시키는 단식이나 주스요법 등은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 반면 오늘 소개하는 클린 프로그램은 가장 과학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몸속에 쌓인 독소를 배출시키는 방법입니다. 클린은 3주 동안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누구나 편안하게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하루 3끼를 챙겨 먹되 아침 저녁만 클린 레시피의 유동식, 수프, 스무디, 주스를 먹으면 됩니다. 클린 레시피는 몸속에 해독 스위치를 켜서 해독작용을 가장 활발하게 진행시켜주고 독소 배출을 빠르게 해줌과 동시에 독소가 빠져나간 자리를 깨끗하고 건강한 영양소로 채워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클린으로 노화 과정을 늦추고 살이 빠지고 얼굴 피부가 탄탄하고 팽팽해지며 눈의 흰자 위는 더 하얘지고 맑아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몸속 독소를 깨끗이 씻어내라 클린입니다. 약과 수술은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클린은 이미 수천명의 환자들에게 깨끗하고 활기찬 삶을 되찾아주고 우리 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진정한 휴식과 회복을 경험하며 병을 치유하도록 이끄는 클린 속으로 잠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과부하에 걸린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을 구출하라. 현대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는 최근에 진화의 역설을 깨닫고 있다. 먹을거리와 생활 환경에서 쏟아져 나오는 인공 독소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해독에 대한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그와 같이 빠른 속도로 해독을 해낼 능력이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상은 한 세기만에 급변했지만 우리 몸은 유전적으로 한 가지가 변하려면 여러 세대를 거쳐야만 한다. 독성으로 인해 생활이 위험해지고 음식으로 섭취하는 필수 영양분은 줄어들고 삶이 점점 바쁘게 돌아가면서 몸의 위대한 해독 시스템은 과부하가 걸려버리고 말았다. 이 시스템은 지금 거의 정지상태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여전히 제자리에서 일상의 기본적인 역할은 하지만 21세기에 새로 추가된 형편없는 식사와 환경의 독소, 스트레스라는 부담 때문에 비틀거리고 있다. 그 영향은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정도로 나타난다. 두통, 변비 혹은 설사, 알레르기, 과체중, 우울증, 불안, 통증과 같은 흔한 질환은 주로 해독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 실제 나이보다 늙어 보이고 쉽게 피로를 느끼고 건강한 외모를 잃어버린 건 역시 과부하에 걸린 해독 시스템과 직결되어 있다. 하지만 이 모든 현상은 바꿀 수 있다. 해독 기능에 관심을 기울이면 쉽게 치료되는 경우도 자주 있다. 비극적인 사실은 오늘날 대부분의 조기 사망 원인이 무기력해진 해독 시스템 때문이라는 것이다. 해독 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흔한 결과 중 하나가 염증이다. 염증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생존 전략이지만 지금은 위험할 정도로 과도하게 생겨나고 있다. 현대의학은 만성 염증이 오늘날 만연하고 있는 암, 심혈관 질환, 당뇨병, 자가 면역장애 등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본적인 질환이라는 사실을 최근에야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문제의 핵심인 현대생활의 독성에 대해 그리고 우리 몸이 그것을 감당하기에 취약하다는 사실에 대해 여전히 알지 못한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겨냥하고 거기서 치료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과연 질병을 제대로 막아낼 수 있을까? 클린이란 무엇인가? 클린은 몸을 회복하고 균형을 되찾고 치유하기 위해 누구나 해볼 수 있다. 바쁜 사람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만든 간단하고 실질적인 해독계획이라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을 주지 않는다. 클린은 집중적인 주수요법이나 단식, 그보다 강도가 낮은 생식, 식이요법과 같이 미용 분야와 대체의학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다른 디톡스 플랜과 다르다. 그러한 것들은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 노력을 필요로 한다.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내가 직접 이런저런 요법을 경험해보니 그런 애로점이 있었다. 그렇게 힘들고 고된 프로그램은 심지어 위험한 경우도 있다. 몸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과 동시에 필수 영양소를 신중하게 다시 공급하지 않으면 독성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때문에 집중적인 디톡스 프로그램은 자칫 기력을 소진시키거나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 클린은 안정성과 효과를 모두 염두에 두고 고안되었다. 우리 몸의 장기와 호르몬, 효소가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대한 최첨단 과학 지식이 이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그 핵심에는 다음과 같이 아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 들어있다. 1. 독소와 스트레스는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데 장애가 된다. 2. 현대인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은 우리 몸을 오염시키며 몸이 최적의 상태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지 못한다. 3. 독소를 없애고 식생활을 개선하면 우리의 몸은 건강을 회복하고 에너지를 되찾아 최상의 외모와 기분을 갖게 된다. 클린 프로그램에 들어갈 땐 본격적인 프로그램에 앞서 제한식이요법으로 몸을 준비해야 한다. 그렇게 예비 단계를 거친 다음 일주일 단위로 구성된 계획을 순서대로 시행하면 된다. 결국 당신이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3주간의 프로그램이다. 3주 프로그램을 한 번에 끝까지 완결하든 아니면 매번 할 때마다 기간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단계별로 3주 종화를 마치든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 나는 대부분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클린 프로그램을 하라고 권한다. 여기서 기억해둘 것은 어떤 방식을 택하든 클린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될 것이며 오랜 기간 규칙적으로 정화를 하면 누적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다. 클린 1단계 몸속에 독소 배출하기 깊이 뿌리박혀 있는 먹고 마시는 습관을 바꾸기란 쉽지 않다. 머리로는 독소에 대해 이해하고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해도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3일에서 5일 동안은 몸이 거부반응을 보이게 된다. 당신은 적어도 첫 일주일만큼은 프로그램을 제대로 따르고 싶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일주일이 끝날 때쯤에는 활기와 에너지가 솟아오르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몸속 조직이 박혀있던 독소가 배출되어 다시 몸속을 순환하면서 중화되고 배출된 덕분이다. 일주일은 우리의 몸이 새롭게 달라진 상태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다. 클린 프로그램은 잠재되어 있는 신비한 재생력, 회복력, 치유력이 완전히 발휘되도록 몸에 필요한 조건을 최대한 적합하게 만들어준다. 이 기간 동안에는 현대인들을 과체중으로 만드는 기능장애 중의 하나인 배고픔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배고파라는 말을 흔히 사용하긴 하지만 우리 대다수는 그게 뭔지 잘 모른다. 허기지다, 배고프다라고 표현하는 신체 감각은 다른 무언가일 수도 있다. 클린을 하는 동안 당신은 결국 배고픈 느낌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당신이 첫째 주를 마칠 때쯤이면 의욕이 높아져서 클린 프로그램을 지속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내가 경험한 성공 사례 중에는 시작할 때는 회의적이었지만 불과 며칠 만에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도 있다. 클린 2단계 막혀있던 신체 개통 최적화 시키기 계속할 수 있다면 중간에 그만두지 마라.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둘째 주를 완수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라. 클린의 2주째에는 막혀서 느려졌던 신체 개통들이 다시 최적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더 큰 혜택을 얻게 될 것이다. 한편 독소로 가득한 세상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하여 적색경보 상태였던 다른 개통들 역시 가라앉고 진정된다. 피부 트러블, 과체중, 알레르기, 장문제 등과 같이 오래된 표면적인 불균형 증상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클린 3단계 활력과 균형, 정서적인 안정 되찾기 세 번째 주를 마치면 노화 과정을 늦추고 심지어 그것을 되돌리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진짜 신체 나이를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활력이 넘치고 즐거운지 느낄 수 있다. 클린 프로그램을 충실히 수행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종종 놀랄만하다. 예를 들어 지독하게도 빠지지 않던 살이 마침내 빠진다거나 얼굴 피부가 탄탄하고 팽팽해지며 건강하게 빛나며 눈의 흰자 위는 더 하얘지고 맑아진다. 또한 잠도 더 잘 자고 하루 종일 활기차다. 변비부터 충농증, 관절 통증까지 그동안 그렇게 없애려고 노력했던 많은 불편함을 완화시킬 방법을 드디어 찾을 수 있다. 만성이라고 또는 약으로만 치료할 수 있다고 여겼던 질병의 진행 속도가 더뎌지거나 호전되기도 한다. 스스로 회복하는 몸의 능력을 경험하는 동안 평생 끼고 살아야 하는 줄만 알았던 고혈압부터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에 이르기까지 당신을 두렵게 만들었던 질환들을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될 것이다. 생리적인 균형 상태가 좋아지면 심리적, 정서적인 측면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된다. 기분이 좋아지고 정신이 또렷한 느낌이 되돌아온다. 클린 프로그램을 끝낸 후에 많은 이들이 무절제하게 탐하던 것들을 줄이고 몸에 안 좋은 음식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에 끌리지 않으며 식사와 회복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업무와 인간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다. 3단계 클린 프로그램을 마치면 신체적인 차원을 넘어서 지저분한 상황들을 깨끗이 청소하고 싶은 기분이 들 수 있다. 그리하여 자기 세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얻게 된다. 왜 클린인가? 모든 방법을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경험해본 결과 나는 영양클린즈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영양클린즈를 통해 큰 성과를 얻은 사람이 가장 많았다. 영양소를 꾸준히 공급받아가면서 계속 독소를 배출해내는 이 방법은 비교적 단기간 3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보다 힘든 주스 단식을 7에서 10일 동안 했을 때 얻는 성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클린 프로그램은 영양클린즈의 원칙을 이용하여 집에서 만든 음식과 음료수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해독 프로그램이다. 의학적으로도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실제로 내가 관리한 수백 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실험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클린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해 나는 다방면에 걸친 기능의학의 연구 결과와 지식을 선별하여 수용했다. 클린은 해독작용의 필수 기능 5가지를 통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1. 소화기관의 과부하를 줄여라 매일 조금씩 빠져나가는 에너지는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 소비된다. 우리가 명백히 느끼지는 못해도 알레르기 반응은 에너지를 조금씩 빼앗고 있으며 우리들 대부분이 날마다 경험하는 찌뿌드드하고 멍한 느낌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딱딱한 음식을 덜 먹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않으면 소화에 쓰이던 과도한 에너지는 다시 해독 과정에 분배된다. 2. 12시간 간격을 지켜 몸을 회복시켜라 식사를 마치고 약 8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 몸은 해독 모드에 들어간다는 신호가 켜진다. 일반적으로 현대인의 몸속 깊숙한 곳까지 깨끗이 청소하려면 약 4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늦은 밤까지 간식을 먹고 음료수를 마시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12시간 동안 소화기관을 쉬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3. 체내 환경을 재건하라 몸속의 산도를 낮추고 몸에 좋은 박테리아를 위해 장내 세균군의 균형을 다시 잡고 장벽을 치유할 기회를 마련하라. 이렇게 균형 잡히고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내면 독성을 유발하는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줄어들고 깨끗한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간 건강을 지켜라 간에 좋은 영양소를 공급하면 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5. 해독에 꼭 필요한 성분을 충분히 공급해야만 간이 1, 2단계 해독작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5. 독소 제거를 강화하라 일단 떨어져 나온 독소는 독소를 덮고 있던 점막과 함께 반드시 몸 밖으로 빠져나가야 한다. 6. 클린은 보조식품과 몇 가지 기법을 통합하여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배출시켜준다. 7. 클린은 독소로 가득 찬 세계에서 망가진 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마법의 능력을 수십 년간 잊고 살다가 되돌려받는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 당신은 잊어버리고 있던 능력을 되살리려고 한다. 클린 프로그램은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성공했다. 그러므로 당신도 할 수 있다. 클린은 3단계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1단계 마음 준비하기 프로그램을 천천히 시작한다. 2단계 생활 준비하기 업무 스케줄을 조정하고 가족들의 도움을 청한다. 3단계 신체 준비하기 자극물을 제거한다. 3단계 신체 준비하기 3주를 하든 1주를 하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몸에 변화가 생겼다면 그것을 느끼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 사흘은 힘들지만 몸은 금방 적응한다. 당신은 아마 인생의 대부분을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먹고 마시며 생활해 왔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험이 끝난 후 원래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클린을 하고 나면 당신이 자연스럽게 변화할 것이다.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는 음식에 대한 생각이 지금까지와는 달라질지도 모른다. 과거에 먹었던 것들, 해왔던 패턴으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을지도 모른다. 새로운 선택을 하고 싶을 것이다. 인생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 모두 그렇듯이 이 프로그램은 헌신과 훈련이 필요하다. 처음 사흘은 힘들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격한 음식 선택과 제한된 양에 금방 적응한다. 일주일이 지나면 예전에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먹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종종 자신들의 생활이 얼마나 음식 위주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도 깜짝 놀란다. 해독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로 우리 몸이 잘 기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새롭게 볼 수 있다. 그리고 폭식하는 버릇이 우리 몸을 얼마나 숨막히게 하는지도 경험으로 알 수 있다. 내가 지켜본 바에 따르면 프로그램을 끝까지 해낸 사람들은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에 바뀌었다. 음식에 대한 색다른 경험을 통해 새로운 태도를 가지게 되고 혀끝의 미래가 원래의 자연 상태로 돌아와서 더 건강하고 천연 상태에 가까운 음식을 원하게 된다. 이것은 건강한 음식이 몸에 좋다는 것을 그냥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이며 건강한 음식을 계속 먹도록 스스로를 다그친다. 내 친구 모슈와 다른 많은 사람들의 경우 클린을 시작하기 전에는 빵이나 설탕처럼 독성이 있고 몸을 피곤하게 만드는 특정 식품에 거의 자석처럼 끌려서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화학물질과 첨가물을 없애고 당분과 단당류, 자극물을 끊은 후에는 체내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서 전에 좋아하던 음식에 대하여 미칠듯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사라졌다. 화학물질과 당분에서 벗어난 그들의 감각은 신선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더 많은 것을 찾아냈다. 그들은 보실한 정크푸드가 아니라 진짜 음식에 반응하는 몸의 방식을 들을 수 있었다. 마시멜로가 잔뜩 들어간 초콜릿 아이스크림에서만 느꼈던 기쁨을 갑자기 선명한 녹색의 브로콜리에서도 느끼게 된 것이다. 나쁜 식습관을 대청소하는 데는 정신력이나 긍정적인 사고의 힘만으로 버티는 것보다 체내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것은 일반적인 진리다. 체력이 좋고 건강한 사람은 그 상태를 유지해주는 양질의 음식을 원한다. 방해물은 없애고 모자라는 것은 채우기 다음과 같은 제거식이요법의 기본 규칙을 따르면 클린 프로그램 역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 것이다. 1. 식단에서 첨가제, 방부제 및 기타 화학제품이 들어간 가공식품과 음료수, 조리되어 포장된 음식을 없애라. 양념이나 소스처럼 평소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숨은 첨가제가 많이 들어있다. 2. 자극성이 있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음식을 식단에서 없애라.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들 중 토마토, 피망, 가지, 감자 등의 가짓과 채소들은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는 체질에 따라 이런 채소를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소화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고 경고한다. 딸기, 초콜릿, 조개류, 특정 견과류 역시 흔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이다. 3. 산도를 낮추고 체내 환경을 알칼리성에 가깝도록 만들어라. 붉은 고기, 유제품, 바나나, 밀가루 등은 모두 산성식품이다. 이들은 또한 점액을 많이 생성시키는 식품이기도 해서 영양소의 흡수와 독소 제거를 방해한다. 되도록 산성 음식을 먹지 않고 식단을 알칼리성 음식으로 채우는 것이 좋다. 4.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없애라. 설탕과 정제 곡물, 하얀 밀가루와 백미와 같은 단순 탄수화물은 당분이 세포로 흡수되는 것을 조절하기 위하여 엄청난 양의 인슐린 분비를 유도한다. 인슐린은 염증 유발성 호르몬이다. 트렌스 지방으로 알려진 조리용 경화유 역시 염증을 일으킨다. 냉압착한 기름은 경화유가 아니다. 5. 식단을 항염증 영양소로 채워라.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 블루베리의 폴리페놀과 같은 식물성 화합물은 간의 해독 효과를 높인다. 6. 자몽처럼 간의 해독 기능에서 특정 반응을 막는 식품을 없애라. 7. 땅콩과 같이 표면에 균류가 있거나 장래의 불균형을 일으키는 이스트의 먹이가 되는 식품, 설탕, 알코올, 유제품을 없애라. 술은 곡류나 과일의 당분을 에탄올로 발효시켜서 만드는데 이스트가 들어간 혼합물은 장래의 불균형의 원인이 된다. 8. 카페인과 술을 끊고 담배도 끊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들은 모두 부신에 부담을 주고 간의 해독 작용에 부정적인 작용을 한다. 9. 그리고 특히 매일 다량 섭취할 경우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는 자유라디칼이 생성된다. 9. 살충제를 많이 뿌린 곡류, 호르몬과 항생제를 먹고 자란 육류와 유제품, 달걀 제품을 식단에서 없애라. 10. 또한 분류 표시 없이 공급되는 유전자 변형 식품도 없애라. 이들이 사람에게 미치는 손상효과는 지금도 연구 중이다. 특히 대두, 옥수수, 밀 등을 유의해야 한다. 10. 클린 일지를 쓰고 사진을 찍어둔다. 11. 클린 일지를 만들고 자신의 체험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가적인 효과를 톡톡히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12. 클린 일지는 자신의 목적, 현재의 컨디션, 프로그램을 따르는 동안 경험한 것과 진전 상황 등을 기록하는 것이다. 13. 클린 일지만큼은 꼭 작성하라고 권하고 싶다. 14. 일지를 쓴 사람과 쓰지 않은 사람은 결과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15. 일지를 쓰다 보면 클린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 다시 평소에 먹던 음식으로 돌아올 때도 음식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많을 것이다. 15. 꼭 수첩이나 일기장에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16. 컴퓨터에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계속 기록해도 좋다. 16. 그리고 일지의 맨 앞에는 프로그램을 끝낼 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달성하고 싶은 목표나 성과를 목록으로 만들어 기록해둔다. 17. 이 목록에는 새로운 습관도 넣어야 한다. 18. 특히 이제 더 이상 당신에게 효과가 없거나 당신의 건강과 잠재력까지 갉아먹었던 예전의 나쁜 습관 대신에 얻고 싶은 새로운 식습관이 들어가야 한다. 19.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잘 안다. 20.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기분에 대해 그리고 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일 또는 2, 3일에 한 번씩 기록하라. 21. 매일매일 체험을 기록하면 아주 큰 도움이 된다. 22. 하루하루 변화되는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랄 것이다. 23. 외모, 신체 기능, 에너지, 기분, 사고 방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체크해보기 바란다. 24. 그리고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특정 증상이나 불편하던 상태가 호전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5. 그 모든 것을 기록해두면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다시 나쁜 습관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게 해줄 것이다. 26. 그리고 어떤 식이요법과 생활 방식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가를 알아내는데도 도움이 된다. 27. 한 가지 더 있다. 28.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라. 29. 기억은 변한다. 30. 특히 시각적인 기억은 더 쉽게 변질된다. 31.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와 끝낼 때 자신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라. 31. 변화된 모습을 보면 재미있을 것이다. 32. 사진을 찍을 때는 두 사진 모두 똑같은 거리에서 똑같은 각도로 찍도록 한다. 33. 배경은 너무 복잡하지 않은 곳을 선택해서 시선이 딴 데로 흐트러지지 않게 한다. 34.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35.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때 무슨 일이든 제일 잘한다. 35. 가까운 사람들에게 당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반드시 알려주고 응원해달라고 부탁하라. 36. 친구나 동료들과 함께하면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성공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36. 매일 한 끼는 고형식으로 두 끼는 스무디, 스프 같은 유동식이나 주스를 마시게 된다. 37. 아침과 저녁 식사로는 유동식을, 점심 식사로는 고형식을 먹도록 계획하라. 37. 야식은 먹으면 안 된다. 38. 저녁 식사 후에는 12시간 동안 단식을 하는데 그 효과가 유동식을 먹은 후에 가장 크기 때문이다. 38. 유동식은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아껴주며 해독작용을 위한 시간을 연장시킨다. 39. 하지만 일정을 바꿀 수 없는 사업상의 식사 약속이나 사교 모임이 저녁이 있다면 40. 아침과 점심에 스무디나 주스, 스프를 먹고 저녁 식사로 그날의 고형식을 먹도록 한다. 41. 점심과 저녁을 바꾸는 것이다. 41. 그 다음 날에는 다시 점심에 고형식을 먹는다. 42. 12시간 단식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42. 해독신호는 마지막 식사를 마친 뒤 약 8시간이 지난 후에 켜지고 42. 해독작용이 잘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4시간이 필요하다. 42. 늦은 밤에 위를 가득 채우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식사를 한다면 43. 당신의 몸은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기진맥진해서 해독작용을 할 틈이 없다. 43. 3주 동안은 매일 밤 약간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 더 낫다. 44. 아침 식사는 문자 그대로 지난 밤 이후부터 계속된 단식을 중단하는 것이다. 45. 실제로 클린 프로그램을 하지 않더라도 저녁 식사를 좀 더 가볍게 하고 45. 다음날 아침까지 12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소화기관을 쉬게 해준다면 46. 더 활기 있고 전반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46. 클린을 하는 동안 당신은 깊은 곳까지 정화가 되도록 저녁 식사로 유동식을 먹고 46. 다음날 아침까지 적어도 12시간은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 47. 저녁 식사를 마친 시간이 저녁 7시라면 아침 식사는 아침 7시 이후에 시작해야 한다. 47. 마찬가지로 저녁 식사를 마친 시간이 밤 11시라면 다음 식사 시간은 오전 11시 이후여야 한다. 48. 클린 레시피의 소개된 음식들 49. 유동식은 부록에 소개된 레시피 중에서 선택하여 직접 만든다. 49. 주스 7종, 스무디 7종, 여러 가지가 섞인 수프 7종 등 유동식 레시피는 총 21종이다. 49. 이 모든 마실거리에는 영양소와 효소 함량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재료를 익히지 않고 날것으로 사용한다. 49. 심지어 수프도 가열하지 않고 채소즙을 섞어서 만든다. 50. 하지만 일부는 따뜻하게 먹을 수 있다. 51. 이런 식으로 먹는 것이 처음이라 해도 겁낼 필요 없다. 51. 이런 한 컵 식사는 다음의 목적에 맞게 특별히 고안된 것이다. 51.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공급한다. 52. 공급받은 영양소가 쉽게 흡수될 수 있게 전달한다. 52. 유동식은 분해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큰 노력 없이도 그 성분이 혈류에 쉽게 흡수될 수 있다. 53. 각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을 잘 결합하여 대사작용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공복감을 줄일 수 있다. 54. 간단한 점심 메뉴 레시피도 21가지가 있다. 55. 그 중에서 고르면 그날의 한 끼 고용식으로 얻어야 할 영양소를 알맞게 섭취할 수 있다. 56. 익히지 않은 것도 있고 익힌 것도 있다. 57. 생선 요리가 7가지, 고기 요리가 7가지, 채식 요리가 7가지다. 58. 이 레시피들 중에서 취향대로 골라 매일 유동식 두 끼와 고용식 한 끼를 정하면 된다. 58.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단 한 가지 규칙은 하루에 유동식 두 끼와 고용식 한 끼를 먹고 고용식은 점심에 먹으라는 것이다. 59. 필요하면 간식을 먹을 수 있다. 60. 생채소와 블루베리나 라즈베리 같은 신선한 과일이 가장 좋다. 61. 단 과일을 먹을 때는 비교적 당분이 적은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 61. 약간의 아몬드나 브라질러트도 좋다. 61. 배가 고파서 참을 수가 없을 지경이라면 끼니로 먹었던 스무디를 조금 더 먹을 수도 있다. 62. 그러나 고용식이든 유동식이든 늦은 밤에는 먹지 않아야 한다. 63. 특히 저녁 식사 후에 출출하다면 그냥 일찍 잠자리에 들어 다음 날 아침까지 참도록 한다. 63. 이런 유동식과 고용식 레시피는 하나의 종합계획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졌다. 64. 이 음식들은 3주 동안 성공적으로 해독작용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공급할 것이다. 64. 이 말은 한 가지만 계속 먹지 말고 레시피를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먹는 게 더 좋다는 뜻이다. 64. 다양하게 변화를 주면 클린 프로그램이 더욱 즐거워질 것이다. 65. 그리고 중요한 것이 또 있다. 미각을 되살리는 것이다. 66. 신선한 채소를 다양하게 맛보다 보면 장기적으로 건강한 식이요법의 중요한 초석이 될 새로운 재료와 그것들의 고유한 맛에 흠뻑 빠질 수 있다. 66. 몸 밖으로 배출시키기 66. 독소가 배출되는 경로는 피부, 폐, 신장, 창자, 순한계가 있다. 67. 순한계는 보조계통인 혈관계와 림프계를 통해 다른 기관들을 연결한다. 67. 그 기능을 강화시키는 도구들을 소개하겠다. 68. 이것들을 개별적으로 또는 두세 가지를 결합하여 실천해보기 바란다. 69. 배변 69. 조직에서 떨어져 나온 후 혈액 속에 들어갔다가 혈액에서 걸러진 많은 독소와 점액은 창자를 통해 대변으로 빠져나온다. 69. 장을 통한 노폐물의 이동을 촉진시키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일이지만 특히 해독 프로그램을 할 때에는 더더욱 중요하다. 70. 이때에는 대변의 점액이 섞여 나올 확률이 높다. 71. 대변이 끈적거리기 때문에 당연히 변비를 일으킬 수 있다. 71. 따라서 매일 원활한 배변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 71. 일반적인 섬유질 보조식품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72. 독소가 섞인 대변은 장벽에 얇은 막으로 붓다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다. 73. 이것이 건강한 대변으로 배출되지 못하면 꽉 막힌 이 덩어리 때문에 독소가 다시 몸에 흡수되고 74. 장벽에 있는 병원성 박테리아는 그 영양분으로 더 강력한 독소를 배출한다. 75. 이렇게 되면 장래의 불균형 상태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 76. 클린을 하는 중에는 단 하루라도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77. 섬유질 보조식품을 먹고 깨끗한 물을 많이 마시고 가벼운 운동을 하면 배변이 원활해질 것이다. 77. 최적의 배변은 신체 계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물질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만큼을 뜻한다. 78.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평소에 독소를 많이 섭취하지 않고 건강한 사람은 끼니 때마다 식사 후에 배변이 이루어져야 한다. 78.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을 보는 횟수가 그보다 훨씬 드물다. 79. 일반적으로 우리는 변비에 걸린 상태인 셈이다. 79. 그리고 요즘은 하루에 한 번 배변하는 것을 정상으로 여기며 그보다 드문 사람도 많다. 79. 가장 건강한 상태의 대변은 색깔이나 농도가 땅콩버터와 비슷해야 한다. 80. 그러나 압록색 채소 같은 건강에 좋은 식품을 먹으면 색이 더 짙어진다. 81. 대변이 이보다 딱딱하면 변비에 걸렸다는 초기의 신호다. 81. 건강한 대변은 냄새가 지독해서는 안 되며 변을 보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도 안 된다. 81. 변비 치료제로 피마자유가 사용되기도 한다. 81. 피마자유는 독성과 점액의 배출을 촉진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비결이다. 81. 이 방법은 수백 년 전에도 효과가 좋았고 지금도 효과가 좋다. 81. 옛날에는 의사들이 사실상 모든 상황의 치료약으로 이 기름을 썼다. 81. 작은 양주잔으로 2분의 1컵의 피마자유를 먹고 그 다음에 물과 레몬주스를 섞어서 한 컵을 마신다. 81. 30분에서 45분 정도 기다리면 아랫배에서 신호가 올 것이다. 81. 만약 효과가 없으면 다시 기름과 물을 마신다. 81. 가끔 심하게 나올 수 있으므로 직장에서 바쁠 때 81. 또는 화장실이 멀리 있을 때는 이 방법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 81. 신장을 통한 배출 81. 클린을 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자주 소변을 보도록 한다. 81. 독성 분자는 지방을 좋아하는데 지방에 붙어있는 독성 분자를 간이 열심히 수용성 분자로 변형시킨다. 81. 이렇게 바뀐 수용성 분자는 신장을 통해 여과되어 소변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81. 그래서 소변을 잘 볼 수 있도록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81. 원활하게 배출된다면 클린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에는 거의 매시간 요의가 느껴질 것이다. 81. 그렇지 않으면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81. 클린 레시피에서 사용하는 레몬, 오이, 코코넛 등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배뇨 과정을 도와주는 천연 인효제다. 81. 폐를 통한 배출 82. 호흡은 독소를 배출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81.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내뱉으면 혈액의 산소가 낮아진다. 82. 각각의 세포가 탄산을 만드는 작은 공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가. 83.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반드시 자신의 폐를 완전히 그리고 깊게 이용하도록 한다. 84.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영양소, 즉 산소가 우리 몸에 공급되고, 84. 숨을 내쉴 때마다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 노폐물이 처리된다. 85. 그 과정을 상상하면서 깊이 마시고 천천히 내쉬다 보면 자동적으로 더욱 충만하고 고요한 호흡이 될 것이다. 85. 많은 사람들이 호흡 운동으로 신경계와 두뇌 속에 있는 독소를 배출시킨다. 86. 간단한 운동이지만 몇 분 동안 주의 깊게 호흡에 전념해보라. 87. 입이 아닌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부터 연습을 시작해본다. 87. 들이마시고 잠시 멈추고 내쉬는 3단계 호흡이다. 87. 천천히 숨을 가득 들이마시면서 배를 풍선처럼 팽창시킨 다음 87. 등과 가슴까지 부풀려본다. 88. 몸통 아래쪽부터 공기를 가득 채운다는 느낌으로 들이마신다. 88. 숨을 한꺼번에 훅 하고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나누어서 뱉는다는 느낌으로 반만 내쉰다. 89. 이때 가슴과 등을 먼저 수축시키고 배는 부풀린 상태를 유지시킨다. 89. 남은 숨을 모두 내쉬면서 배를 처음 상태로 되돌린다. 89. 가능한 한 느리고 규칙적인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90. 가장 중요한 점은 단 5분이라도 호흡에 정신을 집중해보는 것이다. 90. 지금 당신이 숨을 들이마시고 있는지 아니면 내쉬고 있는지를 항상 의식해야 한다. 90. 코로 호흡하고 있는지 항상 체크하기 바란다. 91. 사실 호흡에 집중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91. 비행기에 자동 조종 장치가 작동하는 것처럼 우리 몸은 계속 호흡을 하겠지만 주위는 다른 곳에 있을 것이고 이내 호흡은 짧고 얕아질 것이다. 91. 이 사실을 알아차릴 때마다 다시 호흡에 집중해보기 바란다. 91. 이 운동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으며 심지어 중요한 회의를 하는 중에도 가능하다. 91. 깊고 느린 호흡으로 폐를 맑게 하는 동안 머리가 맑아지면서 마음도 진정되고 잡념도 사라질 것이다. 91.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91. 안온하고 편안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92. 고맙습니다. 94. 고맙습니다. 94. 고맙습니다. 95. 고맙습니다. 아멘